민선씨가 바꾼 사람, 자기 옆으로 파트너를 해놓은 사람도 잘 봐야 돼. 왜냐면 민선씨가 힌트를 세 개나 받았어. 첫 번째, 앨범을 냈다. 두 번째, 딱지 치기를 잘한다. 나지. 세 번째, 안경깔이다. 근데 앨범이 아니죠? 앨범까지는 아닌데, 가요제에서 앨범이. 난인가 본데? 세상이다. 가야 돼요, 그래? 민선씨가 나네. 나잖아. 아, 저는 나중에 지석진씨가 헷갈린 거예요. 잠깐만. 딱지를 석진이 형이 잡... 아! 앨범 내셨어? 앨범 냈지. 석진이 형도 안경 붙이. 석진이 형 그리고 저기 딱지 1등 했잖아. 네. 와, 헷갈리네? 그렇죠. 찾아가지고 그냥 여기다 등에다 딱 붙이고 올라. 지석진. 지석진이요. 그치? 네가 생각한 거 나지? 네. 너 거짓말을 잘 못하지? 티 나지? 약간... 지금은 되게 잘해. 그 중에서 되게 많이 해봤어요. 아, 진짜? 원래 거짓말 못했는데? 지금 거짓말하는 거 아니잖아. 지금 한 가지 거짓말을 했어요. 뭔데? 뭔데? 말해드려요. 어, 그럼. 우리 사인들은. 말 수 없다. 하... 말 수 없다? 야, 하가 얘기해줬어?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돼. 야, 그걸... 하하, 나 진짜... 야, 그걸 믿어. 하하가 얘기해준 걸 믿냐고. 우리 방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씩 내려올까? 네, 시험 대기실. 나 좀 불안해, 네가. 아니, 아니. 너는 5분에 한 번씩 다른 생각을 계속하는 것 같아. 그랬을까? 그치? 오빠. 알았어, 좋다. 오빠 제벌로... 아, 제벌로... 제벌로? 야, 아무리 내가 제벌을 안 해도 못지. 노문 좀 부르지 않아? 아, 제벌 만들어드릴게요. 석진이 형을 누가 바꾼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나는 지금 석진이 형 바꾼 거 같아. 그 형을 왜 석진이 형을 왜 안경을 꼈다고 그랬을까, 힌트가? 아니면? 야, 이상하다, 너랑 너랑 여기로 가니까? 동생, 동생. 야. 야. 이 방수. 오빠, 찾았어? 오케이, 일단 붙이지 않을게. 뜯길 거면은 그냥 오빠, 그냥 시원하게 뜯게, 오빠? 그래, 그래, 그래야지. 어? 어? 여기다. 네? 단상, 단상. 단상이요? 단상. 단상 옆에 숨겨 놓은 거 아니야? 야, 민서야, 여기구나. 민서야, 무조건 이름표를 찾으면 내 걸 찾던 석진이 형과 둘 중에 하나 찾으면 이리 오면 돼. 그래요? 둘 중에 하나만 찾으면 돼. 이걸 알고 있다는 게 또 굉장히 흰뜻을 수 있거든. 어? 뭐야? 어, 뭐야? 왜? 우리 교육을 사요? 우리 교육을 사요? 우리 교육을 사요?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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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이 형! 어, 거기 있어? 형, 동훈이 형, 동훈이 형 태도 있어요. 전화? 네. 뭐야, 이렇게만 몇 개야? 하나 하나 아니야, 몇 개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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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치가 어딘지 모르겠어. 누나, 힌트 있어? 아, 뭐야, 둘이 짝이야? 아니, 어. 아, 이거 반칙이지. 대충은 누군지 알 것 같아. 우리 쪽쪽으로 많이 높이긴 했는데. 나도. 우리는 진짜, 우리는 힌트가 하나도 없어. 얘가 힌트가 하나도 없어도 그래. 하나만 얘기해 줘. 두 개 있어. 머리 숱에 대한 얘기였어. 어? 두 개 있어. 머리 숱에 대한 얘기였어. 어? 머리 숱에 대한 얘기였어. 처음 듣는 얘기였어? 처음 들으시죠? 처음 들으시죠? 아, 거짓말이잖아. 진짜 그럴래? 아니, 옆에서 처음 듣는 얘기잖아. 아니, 맞추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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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뭐 하면 이렇게 하다가 맞추던지. 나는 얘를 넣으잖아. 나는 표정 못 숨기겠어. 여기 좀 갈게요. 여기 앉았어요. 여기 좀 하고 갈 테니까. 우리도 우리도 얘기를 했으면 좀. 응원을 해요. 얘기 좀 해봐. 우리 힌트가 하나도 없단 말이야. 오빠는 아닌 거 같으래? 난 아닌 거 같아. 왜냐면 민서 씨가 많잖아. 근데 바꿨잖아. 그러니까요. 세수 오빠 많은 거 같아. 야, 이거 쓸데없는 이광수 안 가져가는구나. 어? 쓸데없는 이광수 안 가져가. 야, 어? 심사님? 민서야, 민서야. 응? 민서야, 민서야. 야, 야, 차차차. 야, 차차차차. 야, 재성아. 재성아! 야, 민서! 야. 야, 재성아! 야! 민서! 아니 왜이래요 진짜. 아니 왜이래요. 더워요 언니야. 아니 잠깐만. 아니 잠깐만. 이거 뭐야. 하여튼 이리로 와봐. 내가. 뭔데. 너. 너 가져라. 아 놀랬잖아요. 아 진짜 너 겉고생이 시킨거야. 아 깜짝이야. 언니 화났어. 내가 한거 아니지. 아니 유리 화났어. 언니 화났어 언니 무서워. 민서야. 안 서가 안 서가. 사진 붙여야 돼. 민서야. 민서야. 아 나 진짜 유리야 너 왜이래. 아니 왜이래. 아니 민서야. 뭔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민서. 아니 그만 좀 뺏어. 그만 좀 뺏어. 이야. 이야 나 해도 돼. 아이고. 냉장고 사야지. 마지막 미션이 뭔지 모르겠지만. 우선. 잘 불러야 될 거야. 오빠처럼. 떨어지시니까 되게 좋아하시는 거였던데? 아 이거 좋아하긴요 지금 뭐 서로 또 갈 길이 좀 다르니까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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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